자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OrientDB라고 하는 이 도구를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흡수해서 OrientDB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뭔가 엄청 무섭게 생긴 글씨가 보여서 놀라셨을건데 이건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한 좀 설계도 같은 걸 보여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. 자 사용자가 topic 이라고 하는 주소로 들어왔다면 이런 상황이거든요. 즉 topic 으로 들어왔을 때 이런 화면이 보여준다. 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자 그래서 다시 일로 들어오면 우리가 topic 으로 들어왔을 때 template 엔진 중에 view.jade라고 하는 것을 읽어서 이런 화면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. 자 그러면 사용자가 topic의 아이디 값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자 이를테면 여기 있는 걸 클릭했을 때 이렇게 아이디가 뒤에 붙죠. 여기 있는 이 아이디가 붙은 상황에서 나오는 이 페이지는 자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view.jd라는 것이죠. 즉 아이디가 없는 웰컴 화면과 아이디가 있는 상세 화면 모두 view.jd를 쓰겠다는 뜻이에요. 자 그리고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추가할 때 자 이 뒤에다가 이렇게 지금은 new로 되어 있긴 한데 add로 접속했을 때 정보를 추가할 때는 add로 접근을 할 것이고 자 그런 경우에는 add.jade라고 하는 template 파일을 쓸 거라는 겁니다. 그리고 사용자가 여기에서 어떤 정보를 하고서 제출을 누르면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서버 쪽으로 전송될 것인데 그것을 누구에게 전송할 것이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topic에 add라고 하는 똑같은 경로를 가지고 있는 페이지로 전송을 할 거고 차이가 있다면 post 방식으로 전송을 할 것이라는 뜻이에요. 그리고 여기에서 저장이 일어나겠죠. 그 다음에 저장이 끝나면 사용자에게 잘 저장되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topic에 저장된 그 글의 id 값으로 다시 접속을 해서 리디렉션을 해서 결과를 보여준다라는 그 흐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. 그러면 이 부분은 누가 처리하겠어요? 이 부분과 같기 때문에 view.jade로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. 그리고 우리가 파일을 이용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하지 않았는데 edit 기능도 제공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사용자가 edit로 접속했을 때 예를 들면 이 UI에서는 이 밑에 new 옆에 edit라는 버튼이 생기겠죠? 얘를 클릭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토픽에 에디팅하고 싶은 그 토픽의 id 값 그 뒤에 edit라는 경로가 edit라고 하는 이 path가 붙을 거라는 거죠. 그러면 이제 edit 작업이 되겠죠. 어떤 특정한 이 id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수정하는 어떤 작업이 저기서 일어날 거 아니에요? 그게 끝나면 다시 이 id에 해당되는 이 주소로 접근해서 사용자에게 에디팅이 잘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화면으로 갈 거라는 것이죠. 그리고 edit 화면에서는 edit.jade라고 하는 새로운 템플릿 파일을 쓰겠다라는 뜻입니다. 그 다음에 topic으로 접속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id가 이렇게 delete가 뒤에 붙는 주소로 접속하면 이 id에 해당되는 topic을 제거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보여지는 페이지로 갈 것이고 그때 저는 delete.jade라는 파일을 쓸 거라는 겁니다. 그리고 사용자가 정말로 삭제하겠다 자, yes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포스트 방식으로 topic의 id delete path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전송할 것이고 그 작업이 끝나면 어디로 가야겠어요? 데이터는 삭제됐으니까 그 데이터를 보여줄 순 없으니까 이렇게 홈으로 이동하면 이 처리는 끝나는 거죠. 자, 제가 뭐하는 건지 아시겠죠? 요게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할 일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입니다. 요거를 좀 잘 숙지하셔서 뭘 할 건지를 아셔야지만 덜 헤매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자, 여기 있는 이 흐름은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똑같이 사용될 거기 때문에 제가 이 파일은 별도의 파일로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. 자, 데이터베이스 플랜 계획이라고 하고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해 놓을게요. 여러분들 헷갈릴 때마다 요 파일을 한번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.